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후라이드 라이스마다 조금 만드는게 다른데 이거는 계란 위주로 많이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맛있다 호춘이라는 레스플랑이 왔어요 여기는 되게 맛집인데 강해네시에서 오래 좀 사시는 분이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 아실거에요 저도 처음 와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와가지고 제가 좀 오늘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아 이거 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있나보다 식당 고급스러운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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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9점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에 관련된게 되게 많다 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몇번 와가지고 좀 물어봐야될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게 많이 보인다 그런거 말고 근데 가격들이 안 써있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가격들이 안 써있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닌가? 네 콤미미니에이션 이게 맛있을 거 보인다 이게 만원 정도 하는구나 아 풀칭 컴비네이션 저번에 먹었던 매생이 수프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계란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계란같이 생겼다 네 맛도 괜찮아요 원래 이런 수프를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데 약간 그 뭐야 그 그 그 그 그 태국에 있던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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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뜨거우면서도 맛있다 맛있다 보인다 그림으로는 별로였는데 나오니까 괜찮아 보인다 이게 덕인 것 같은데 덕? 덕인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입에서 약간 녹는 느낌이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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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이드 라이스마다 조금 만드는 게 다른데 이거는 계란 위주로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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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그릇 안에는 고추냉이를 만들고 바로 바다 남집사일 연예인 안심 남집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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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남집사일 남집사일 뜨거워 어떻게 먹으면 모르겠어 어떻게 먹어 아 잘렸구나 보니까 여기 다 잘라놨네요 조금씩 잘난 건지 아니면 잘린 건지 모르겠는데 음 맛있다 맛있었어요? 음 맛있어요 음 이것도 좋다 근데 이거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먹자 티먹어 약간 음 제발 다 먹고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이게 부신 거라고 했나? 이런게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있는게 그래서 이불에 있는데 되게 위험한데 이런게 있네요 뭘 써요 뭘 써요? 네 다 먹고 지금 이제 이제 보였어 그래서 이게 까친 네 액